안녕하세요 1년만에 또 의사 한번 해볼까요? 저희 딜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딜리입니다 팬들이 많이 오셨네 잘 지냈어요? 네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그 딜리 각자 소개? 여기부터 해볼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딜리의 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 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 추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 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 하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일본 분들이 일부러 여기 와 계신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분들 일부러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일부러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선물 한번 누가 뽑아볼까요? 보니까 어제 호텔에서 주무신것 같아서 롯데호텔 1박 숙식권 누가 뽑아주실까 하나 뽑으세요 네 뽑아주세요 짱 발표 네 이름 이보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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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말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더 자 AOW 골프웨어 100만원 상품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제가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파주시 유솔윤님 유솔윤님 4053님 없어요 가셨나 있어요 있어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자 우리 빌리팬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음곡 어휴 목 쉬겠다 목 쉬겠어 네 한곡 더 부르셔야죠 네 네 어떤 일을 하실래요 저희가 많이 사랑받았던 긴가민가요 더 스트레인지월드 라는거 네 긴가민가요 네 긴가민가요 네 긴가민가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